여러분 안녕하세요 1부는 지나가고 2부에서는 저희가 광고를 미리 드렸던 대로 미국채 금리 급등이 최근 증시를 휘두르는 키가 되고 있는데 왜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이차 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덥지 않으십니까? 뭐 참을만합니다. 참을만합니다. 선풍기도 있어가지고. 아 선풍기 달아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미국채 금리 우리나라 금리도 사실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고 이유가 뭐였나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금리가 지금 1.5% 위에서 놀면서 지금 사실 이 1.5%를 장중에 봤던 기억이 6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레벨대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사실 1.1%까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1.5%까지 올라와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했다. 이 팩트는 맞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큰 틀에서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과도한 피크아웃에 대한 선반영의 되돌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피크아웃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 2분기 때 안 좋았으니까 올해 2분기 때 모든 경제 지표가 제일 좋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당연히 좀 빠질 거잖아요. 그런데 델타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그 피크아웃 되는 속도 자체가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수급 꼬임까지 같이 겹치면서 금리가 너무나도 주저앉았었던 거죠. 1.1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ISM 제조업지수나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이 빠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 높은 부분에서 놀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거 피크아웃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처음 빠지기 시작했었을 때 1.4%를 하회하면 시장에서 외국도 마찬가지고 1.4%를 미국채 금리가 하회하면 이건 더블 딥을 반영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됐다가 다시 리세션으로 가는 이러한 더블 딥 국면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까지 빠졌잖아요. 그때 결국에 시장들이 너무 기괴한 현상이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알려진 게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금처럼 물가에 대한 경계감들이 1분기 때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은 쇼포지션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거다. 국채가 약세로 갈 거다라고 쇼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못 버티고 손절하면서 2레벨 때까지 왔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사실 델타 변이에 대한 재확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9월 FMC가 방점을 찍으면서 금리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아웃을 너무나도 선반영했던 부분들을 조금 되돌리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헝다 리스크도 터졌고 그리고 미국 부채한도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재료가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채 10연물 금리가 1.3%에서 더 이상 눌러앉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러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1.3%에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반영을 어느 정도 되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9월 FMC가 딱 매파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금리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줬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주저앉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았고 그걸 너무 일찍 반영을 한 나머지 반작용으로 금전이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트리거가 9월 FMC가 뭔가 트리거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9월 FMC에서 도대체 어떤 게 나왔길래 기존에 있던 분들이 포지션을 뒤집어가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 건가요? 우선 9월 FMC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리 급락 배경이 6월 FMC였고 금리 급등 배경이 9월 FMC였다는 차이점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잠깐 넘어가서 복귀해 보면 그때 그 점도표가 3, 6, 9, 12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연중위원들이 이거 이 정도 이해에 금리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점을 찍는 건데 다플랏이라고 하는데 우선 6월에 좀 놀랐던 게 내년이 2022년인데 갑자기 인상을 주장한 위원수가 7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값은 제로금리 유지로 동결이 유지가 됐지만 7명의 위원이 손을 들면서 이거 좀 가파르게 인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 델타 변이가 터진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기물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이 좀 될란가 말란가 하는데 델타 변이가 터졌는데 금리를 올리려고 해? 이러다 보면 성장에 대한 둔화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아웃이랑 연결이 되면서 장기물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되돌림 반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리오프닝이나 리플레이션에 대한 트레이드들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9월 FMC에서 갑자기 점도표가 공개가 됐고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11월 달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나 12월에 시작하겠다. 4분기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직전에 8월 고용이 가장 최근 고용 지표고 8월 물가가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잖아요. 그런데 8월 고용이 23.5만 명으로 상당히 쇼크를 받았었고 물가도 연준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강조했었던 한 6가지 품목. 예를 들면 항공 운임이나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이 전월비로 꺾이면서 상승세가. 연준에 힘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도 짧고 굵게 강하게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었어요. 잭슨홀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됐던 테이퍼링 기간이 최소 10개월이다 보니까 10개월 정도는 테이퍼링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월 국채를 800억 달러씩 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10월이나 11월 FMC 때 종료를 선언하려면 그냥 매 회의 때마다 10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여줬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 중반에 종료를 선언하려면 내년 중반이라고 하면 6월 FMC가 있고 7월 FMC가 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시작을 하든 12월에 시작을 하든 내년 중반에 종료가 되려면 매 회의 때마다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매월 그냥 기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규모가 1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아까 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에 내년 인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2명이 더 올라오면서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상하고 동결이 5대5로 동류를 잃었어요. 그런데 수학 아주 산술적으로 중간값은 중간이다 보니까 이전보다 0.125%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0.5의 인상으로 중간값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FMC 때 24년도 점도표도 공개가 됐는데 22년, 23년, 24년을 하나하나 보면 0.5의 인상, 3의 인상, 3의 인상. 그래서 2024년까지 점도표는 총 6.5의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FMC 당일날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매파적이어야 되는데 장기물 금리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도비시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도 되게 의아했지만 다른 시장 지표들은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일날 만큼은 저희가 금리 인상 반영을 점도표도 보면서 예측을 하지만 유로달러 선물 시장 어쨌든 선물 시장을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인상을 프라이징하는지를 만기별로 볼 수가 있는데 FMC 당일날 만큼은 에이 또 베이비 스텝이야 이거 많이 인상 못해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앞에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전력난이나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좀 나타났어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계속 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가 끝나면 이 물가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3분기로 미루고 4분기로 미루고 9월 FMC 때는 내년 초라고까지 얘기했다가 어제 파오르 장은 내년 말까지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스탠스 변화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점도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시장은 더 강력하게 프라이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물 시장에서 반영했던 게 최소 2022년과 2023년 내후년까지는 금리 인상 반영폭이 4회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3.5회잖아요. 0.5회 3회. 4회를 확실하게 프라이싱하기 시작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해 1분기 때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훼손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1분기 때처럼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 있겠거니 하고 경계심에 장기물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단기물과 장기물이 같이 올라가는 다만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선물 시장의 반영폭을 조금 비교해 보면 점도표랑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만 올해 1분기 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장중에 신뢰물이 1.77까지 갔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붙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 반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때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 2025년까지 반영했던 게 한 2.25였나 거기까지 금리 인상이 2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2023년까지는 지금 4월 수준과 점도표보다 매파적으로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아직 4월 때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와 지금 금리 인상의 반영폭에도 좀 차별화가 나타난다.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연준이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갈 거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2023년까지 단기적으로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과 유동성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계감들이 지금 조금 금리를 끌고 올라가는 성격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fmc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급하게 할 것 같다라는 게 결국 시장의 동의인이라는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런데 보면 물가는 높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기가 좀 좋으니까 이 정도로 좀 강하게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단기적에 폭발적으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좀 그렇게 좋은 편입니까? 그런데 우선 저희가 어쨌든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9월 fmc 수정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7%에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델타 변이가 재확산됐으니까 하향 조정할 거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5.9%예요. 미국이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G1이라고 하는 국가가 글로벌 1위 국가가 5.9%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연준이 바라보는 전망치를 가지고 저희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기존에 봤던 전망치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오히려 유동성이 공급되는 기한들이 좀 길어지면서 오히려 확장 국면이 이연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픽아웃을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했던 부분들이 되돌려지는 과정이라는 부분들은 FOMC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준의 일시적인 물가 발언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이 이제 못 믿어 하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이라더니 저도 한 5년도 일시적이라고 하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내년 말이 과연 일시적인가. 요즘에 미국에서는 SNS 보면 그 밈들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워루장 노려보던 거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파워루장이 모든 자산이나 모든 현상들은 길게 보면 다 일시적이다. 이런 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좀 풍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파워루장이 이번에 9월 FOMC 때 미묘하게 스탠스가 바뀐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이란 물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명서가 발표되고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명서가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기자회견에서 항상 애매모호한 답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파월의 면모였고 시장에 어느 정도 자산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작용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성명서보다 오히려 본인이 더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매파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연설들을 통해서 22에서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이란 부분들에 대한 조금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연준은 대응 정책이 있다. 대응 정책은 금리 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이나 실제로 지금 현물 시장들에서도 금리 상승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가파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아니나 금리 인상은 좀 멀었다라고 계속했는데 점도표가 내년에 중간값이 0.5해지만 어쨌든 올라가다 보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최소 2023년까지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경계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 전력 가격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다 시장은 더 빨리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반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과거 1분기처럼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른다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국채금리 지금 1.5%가 미국채가 넘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저희가 아까 계속 피크아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리는 2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IMF는 1, 4, 7, 10월에 전망치를 발표하고 연준도 3, 6, 9, 12월에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6월, 7월까지만 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까지 사양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금리가 조금 선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봐서 과거 2000년 이후에 IMF 성장률 전망치 패턴 변화가 올해랑 비슷했던 데를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금리가 빠졌던 또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의 피크아웃 우려였잖아요. 중국이 먼저 부진하고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했을 때 2012년이 상당히 유사했었거든요. 지금의 전망치 변화 패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채 10연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의 보폭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올해 녹여봤을 때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보는 숫자는 한 1.6% 중반이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0bp 정도 남아있는데 문제는 연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서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지금 수급이라는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팬데믹 국면 이후로 그런 시장 환경이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은 투자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정 레벨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숫자를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저도 며칠 전에 뒤늦게 봤는데 9월 fmc를 앞두고 블룸버그에서 미국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딜러들은 일반적으로 9월 fmc가 매파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감안했었을 때 연말까지의 평균 서베이 금리가 1.69%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정도 수준인 점을 시청자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5에서 1.70%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0.15% 정도 더 위에 가야 되는 거죠. 15bp 정도. 15에서 20bp 정도. 20bp 정도. 연말까지니까 3개월이라고 치면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그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까 1분기 때 금리 상승하고 이번에 올라갔던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10년물 금리를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5년물 금리에다가 5년 후에 5년을 바라보는 그 선도금리라고 하는 포워드금리로 구분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금리랑 기대인플레이션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걸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선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이 후자, 선도금리 5년 후에 바라보는 5년 뒤에 금리가 올라갔고요. 지금 사이클에서는 5년물이 지금 1%를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강조드렸지만 과거에는 1분기 때는 중장기적인 경기 개선 기대와 도비시안 연준을 프라이싱 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던 거라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인데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경기 개선과 도비시에서 호키시로 바뀐 연준을 반영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분해 여수로 넘어가 보면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1분기 때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이 부분은 사실 연준이 노린 거잖아요. 작년에 통화정책 프레임을 새롭게 바꾸면서 중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연준 타겟 목표치에 안착시키겠다. 그래서 고용을 최우선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당장의 경기 개선과 매파적 연준이 결합되면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나 과거에는 가상화폐 가격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위험자산 가격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직 1.7까지 안 됐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의 조정폭이 단기간에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사실은 시청자 분들이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10년짜리 금리라고 했을 때 1에서 5년보다는 5년에서 10년을 바라본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연준이 단기적으로 뭔가를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앞쪽 부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세게 지난 4월에 금리 오른 것보다 더 세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실질금리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만 몰랐던 겁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울까 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즘에 금리도 금리인데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이 나라는 이거 매년 똑같은 걸 왜 반복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쇼타운 조금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쇼타운의 영향 아니면 예산안 지금 미국이 아예 크레딧 디폴트까지 있다 디폴트 유형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뭔가 상정에서 처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구분져서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마치 미국 대선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공부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인프라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이 있고 부치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합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거를 이 안에서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또 뭐 나눠져 있나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1.2조 달러짜리가 있고 3.5조 달러짜리가 있잖아요. 잡플랜하고 패밀리플랜. 그런데 우선 1.2조 달러 같은 경우는 초당파 차원에서 상원에서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3.5조 달러는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가 꾸려가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통과시키면 이것도 같이 통과할게라는 거예요. 3.5조 통과시키면 1.2조도 같이 간다. 그런데 공화당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너네 단독 처리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독 처리할 방안이 있죠. 예산 조정 절차라고. 그럼 민주당 50명의 위원들이 다 찬성하면 3.5조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멘친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만 반대를 하면 이건 통과가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법안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와서 내년도 예산안이 있고 부치한도 협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셧다운과 연결될 수 있는 건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안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계속 바뀝니다. 임시 예산안.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임시 예산안에 또 임시 예산안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어제 이 마지막 임시 예산안은 원래는 내년도 예산안하고 부치한도랑 엮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얘만 따로 하겠다 해서 얘는 거의 통과돼서 셧다운의 우려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문제는 이 부치한도가 10월 18일 정도까지 해결이 안 되면 디폴트 될 수 있다고 옐런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2011년에 신용등급 강등료랑 연결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셧다운에 대해서는 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22차례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시장 영향은 셧다운이랑 연관은 크게 없었어요. 평균적으로 셧다운 22차례 얼마나 지속됐는지 혹시 아세요? 날짜요? 네. 며칠 정도 지속이. 한 일주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9일 정도 평균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일날 끝난 정도 있고요. 가장 길었던 게 트럼프 때. 트럼프 때 20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한 35일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셧다운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빠진 게 아니라 2018년에 연준이 4차례 금리 인상을 올렸고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떨어졌던 거고 주식과 같은 경우는 왜 의미가 없다고 하냐면 셧다운 기간 동안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셧다운 끝나고 상승세를 이어갔고 평균적으로 22차례. 셧다운은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네. 셧다운보다 이 뒤에 부치한도라는 부분들이 끝끝내 10월 중에 재무부의 현금 잔고를 다 소진했는데도 협상이 안 돼서 정말 디폴트 각이 나오면 당연히 S&P나 이런 국제심평사에서 또 한 번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2011년에도 S&P 같은 경우는 18에서 20%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원래 디폴트가 나면 금리가 튀잖아요. 모든 자산을 던지니까.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2011년에도 가장 글로벌리 안 좋을 때 안전자산은 유동성이 그래도 제일 확보할 수 있는 미국채 시장이니까 오히려 금리가 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미국채 가격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들 그리고 오버슈팅할 수 있는 레벨들보다 오히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서 다시 WDB나 이런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레벨로 갈 수 있는 리스크들은 이게 채권 시장에서는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재료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저런 지원안이라고 그러려나 1.2조, 3.5조 이런 안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현재로 봐서는. 두 번째 그리고 정부 예산안은? 12월 3일까지 연기하는 예산안은 거의 통과될 거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되고. 그래도 셧다운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12월 3일 날 다시 봐야죠. 그때까지는? 셧다운이 실제 돼도 주식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저는 크게 없다. 대외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뉴스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옐런 재무장관이 항상 얘기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이자 못 내는 거 디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셧다운은 별로 기억이 없는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미국이 거의 합의를 못 해갖고 예산 합의를 못 해갖고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가능성은 조금 있긴 한 거네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진 않지만 저희도 어쨌든 시장 가격으로만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국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초단기 TV리라고 하는 재정증권이라고 하는 단기물 초단기 금리들을 보면 10월 때만 금리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만기로 보게 되면 또 낮은 수준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디폴트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시장 가격의 흐름을 봤었을 때 셧다운도 그렇고 디폴트도 그렇고 시장이 아직 프라이싱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의 10년물도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시장이 프라이싱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단언하면서 예산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 이벤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설마 미국채의 이자를 지급을 안 한다든지 미국이 헝다도 아니고 지금 돈 빌려놓고 이자나 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도 실제로 정치적 이런 거에 의해서 발표를 하면 또 시장은 시장대로 반영을 조금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희망 어린 거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싶은데 어떤 악재가 올까 봐 이제 그거를 주의깊게 바라봐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게 됐는데 조금 남아서 이 국내 이야기나 아니면 향후 어떤 걸 좀 지켜봐야 되는지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향후 지켜봐야 될 건 아까 부채도 협상도 있겠지만 경제 지표들을 보면 역시나 고용과 물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테이퍼링을 9월 FMC 때까지만 놓고 보면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순에 끝난다고 했고 그리고 내년 말 정도에 시장이나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정말 시장이 지금 매파적이다라고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대로 가려면 고용과 물가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용 같은 경우가 지금 컨센서스가 50만 명 정도더라고요. 아직 다 집계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죠. 23.5만 명에서 50만 명이니까 8월 9월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요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55세 연령하고 20대 연령하고의 비중이 지금 X자로 완전 교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으로 더 뭔가 부각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대가 만약에 조기 은퇴를 해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고용시장이 지금까지 회복되는 퍼센테이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되게 구조적인 중장기전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돼서 어렵네요. 지금 프라이징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연준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계속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재료들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나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물가 같은데 미국 물가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좀 안정화됐고 어느 정도 선을 좀 넘으면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파오르장의 발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오르장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FMC였나? 대개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물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 5%예요. 높잖아요. 높은데요. 이게 5% 계속 지속되는 건 일시적이다. 계속 올라야 된다. 그게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4%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3% 후반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인 품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애들이 꺾여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 그래도 파월이 조금 다시 웃으면서 그거 봐 내가 일시적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급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물가를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경계감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중국 쪽 뉴스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내년 말까지 가는 걸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어차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짜증내기도 했었지만 사실 9월 fmc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물가 전망치가 이미 다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4개년도 올해 포함 4개년도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와 있는데 4개년도 다 2%를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가 2.1%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었을 때 평균치가 2.1%면 그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월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다 합의해서 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보다도 물가가 높게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 인상하겠죠. 어느 정도 고용이 뒷받침 되고 성장이 뒷받침 된다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물가가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처 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매크로적인 얘기 상당히 높다 그러면 사실은 좀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긴 것 같은데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교적 빠르게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을 좀 앞으로 끌어쓰다 보니까 채권금리 앞부분에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은 여기까지였고요.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